이 안은 영양상태가 괜찮네 저 밑에 거는 영양상태가 안 좋던데 까꿍 이 영양상태가 좀 좋네 보살피 주는 거 같네 이 고양이 많네 용주산 고양이 용주산 고양이 관리해주는 사람인갑네 아프네 태종도 고양이 용주산 고양이가 아프네 이건 참 오래된 역사다 용주산 고양이 불필런 거무를 왜이러믄이 지나서 불필런 거무를 문제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복잡한 동역이